몇 시야? 9시 반. 왜 안 오지? 어, 준혁이냐? 됐지? 미안. 분위기 왜 이래? 준혁이는? 아직 안 왔어. 다시 전 한번 해봐. 꺼져 있던데. 9시까지 꼭 들어오라 그랬는데. 우리 369 하면서 기다릴까? 369 369 369 369 1. 2. 4. 3. 7. 8. 5. 5. 5. 아 이 자식. 대체 어딜 간 거야? 5. 5. 6. 6. 7. 6. 8. 9. 10. 12. 9. 12. 12. 12. 어? 너 언제 왔어? 뭐야? 무슨 일 있었어? 뭐가 안 되길래 아직도 하고 있었어. 이거. 페이지 넘어가는 효과를 좀 주고 싶은데 잘 몰라서. 저기 이거. 뭐야? 생일 선물. 생일? 모르고 있었어? 너 내일 생일이라길래. 손 줘봐. 내일 줄까 했는데 내일은 너 비싸고 좋은 선물 많이 받을 것 같아서. 미리 주는 게 낫겠다. 허접하지만 내가 직접 만든 거다. 네 어휘에서 네가 파란색이라서. 파란색으로. 범인 오해. 준혁아. 아 누가 이제 와? 어, 와 있냐? 왔어? 준혁아. 왜 이제 와? 왜 이제 와? 9시까지 오라 그랬는데. 왜 그렇게 연락이 안 돼? 네 죄송합니다 오빠 일어나 형부 얘들아 일어나 자 좀 늦었지만 케이크 제막을 하겠습니다 자 다같이 하나 둘 셋 주정아 이거 내가 쓴 거다 불 다 붙였어? 자 그럼 노래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위해 생일 축하합니다 자 빨리 올라가서 볼 거 오 오 그래 이제 먹어도 되지? 맛있다 나도 손으로 먹을래 포크놔드 왜 손으로 먹고자 그래? 아이고 지난 몇십 년을 우리가 널 찾아 얼마나 헤맸는데 이런 날이 올 줄이야 아이고 얘 운다 울어 안 오는데요 노래 가사를 생각해봐 그 몇십 년을 어? 얼마나 어? 얼마나 할아버지 아버님 아버님 왜 애를 자꾸 울리려고 그러세요? 안 그래도 힘들게 살아 참 울긴 엄마가 울네 울고 그래 에이 좋은 날 울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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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 천안 방도 보여줘야지 준혁아 올라와 하나 둘 셋 고생이 축하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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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ovely 죄송한데 저 그 집에 있으려구요